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여자들이 인스타에 얼마나 미쳐있는지 정확한 지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우리 여성들이 인스타에 살고 인스타에 죽는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미쳐있는지는 알지 못할 건데 여성 인권을 생각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남성을 한남이라 부르는 여성시대에서는 놀랍게도 인스타 팔로우 늘리는 법을 아는 인플루언서 여시의 능력을 삽니다. 라는 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는 인스타 피드 게시글 작성 및 노출 잘 되는 법 인기 게시글로 뜨는 방법 피드 작성 방법 일수로 팔로워 늘리는 팁 이런 꿀팁을 6천원에 구매하고 있으며 피드백 효과가 있으면 14,000원 추가 입금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죠. 참고로 테니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저 한 년은 한남이 쓴 댓글 너무 싫다. 성매매 안하는 남자가 있을까? 회사 회식했다 하면 무조건 이상한 노래방 간다던데 그런 거 안하는 남자 있을까? 라는 식으로 아주 대놓고 남성을 혐오하는 인간이었죠. 저런 여자가 지금 테니스 치는 릴스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말하는 겁니다.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생각해보시죠. 다들 몸매 좋고 가슴 까고 섹시 어필을 오지게 하는 게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인데 그걸 여성인권운동가라고 남여만은 여자가 하고 싶어한다.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인스타에 미쳐있는지 아시겠죠? 인스타 팔로워 좋아요 늘리는 법사요. 인스타 태그 팔로워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삽니다. 인스타 키우는 법사입니다. 라는 글만 하루에도 수십 개가 쏟아지는 게 여성시대라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집착하고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한여들 사이에 지리는 기싸움도 하나 보여드리죠. 임신 소식 알린 거 출산 육아 애기 사진 전부 하나도 좋아요 안 눌렀는데 이거 잘못이야. 라는 한 여자의 기싸움을 보시죠. 결혼한 친구 인스타에 임신 출산 육아 애기 사진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렀다. 근데 걔가 그걸로 기분 나빠하면서 자격지심 열등감 때문에 좋아요 안 누른다 생각하더라. 자기가 인스타 올린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겹친구가 올린 일상 게시물에는 좋아요를 눌렀는데 내가 올린 글에만 좋아요 안 누른다고 서운해하는 한국 여자. 일부러 안 누를 필요는 없다고 그것 터치 두 번이 힘드냐고 기싸움하지 말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들. 그 친구는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일일이 확인하냐 팔로워가 10명 정도로 작냐고. 인스타 팔로워로 인간관계를 가늠하는 한국 여자들. 인스타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돈 주고서라도 잘나가는 척 하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고 싶다고 욕망을 드러내는 이 한국 여자. 인스타 팔로워 숫자가 한 자리라서 자기 인맥 없어 보일까봐 신경 쓰인다는 한국 여자. 다른 친구들 인스타 염탐하고 싶어서 염탐용 계정을 구매한다는 한국 여자. 친구가 가족관계 결혼 준비 남친부라로 힘들어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은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한다. 근데 인스타 스토리에는 놀러간 곳 엄청 찍어 올리고 남친 덕분에 사랑해라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다.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인스타 스토리를 일주일에 4개 이상 올리는 여자는 정신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인스타 속에서 핫한 여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요즘 한국 여자들에게 인스타 팔로워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명품백을 하나 장만하면 본인이 명품백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한국 여자들은 이제 sns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 저런 여자 존나게 많을 겁니다. 제발 그런 여자 설거지에서 결혼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랄 뿐이죠. sns에 집착하는 여자는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제발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심한 여자들 소개하기 끄집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 인권 운동하는 여자들이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동경하는데 이거 맞냐?